영연아 오늘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? 어... 알겠다. 립스틱 바꿨구나? 색이 완전 청순하고 예쁜데? 어제도 이거 썼는데? 아 그래? 어... 아... 섀도우 바꿨네. 눈이 완전 그윽해. 바꾸긴 뭘 바꿔. 어제도 똑같은 거 썼어. 너 그냥 막 때려 맞추는구나? 약간 서운해. 아... 언니. 근데 때려 맞추다는 표준어가 아니고 두드려 맞추다라고 해야 돼. 두드려에 대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. 두드려 맞추든 때려 맞추든 좀 맞춰줄래? 아 언니 미안. 어... 근데 오늘따라 뭔가 좀 더 예쁜데? 내가 다시 두드려 맞춰볼게.